충청남도 대천. 한 남자와 3명의 우즈베키스탄 여인들. 사랑해 봐. 애기 안 빠지면 나도 힘들어. 동생 불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몰래 불러놓은 거지. 늘 유쾌하고 똑부러지는 이 집에 안쭈이는 결혼 8년차 바클리아 씨예요.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데 암행호사처럼 며느리의 집을 찾은 시어머니. 여자가 너무 많이 따라해라. 여기까지 자는 게 어딨노? 몇 시대 지금 이 시간까지 자는 거야? 시계가 하면 11시 12시 다 돼가는데. 집에 앉아서 돈 안 벌어도 신랑 가져오는 건 고맙다고 그거 가지고 샀나고 봤는데. 그런데 나 그렇게 샀는 건 너무 싫어요. 이 모든 것을 이 바다가 우리 가문에 다 배웠어. 또 대대로 이 가문을 지켜놔야 되지 않겠나. 내가 애기 먹고 집 살림하고 그렇게 안 살 것이다. 아무거나 네 맘대로 일방적으로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하겠다. 시어머니는 살림에 충실하기를 요구하시는데. 내 뜻대로 살겠다는 며느리 고부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년 내내 관광객이 찾는 바다. 충청남도 대천 해수욕장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결혼 8년 차. 카비로바 바클리아 씨의 일터가 조개구이집인데요. 조개구이집을 주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같이 조개구이집을 주시고 싶으세요. 조개구이집을 주시고 싶으세요. 한국사람보다 더 주문도 잘 받아요. 손님들하고 대화도 잘하고 오히려 더 빠릿빠릿하고 한국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장사가 새벽장사인데도 애를 돌보면서도 일도 병행하는 게 계속 그거를 있는데 조금 기튼도 없어요. 육아와 살림의 일까지 진짜 대단하다. 아이가 있어서 주말에만 일을 한다는데요. 어, 네가 딸이야? 8살 혜정이래요. 아니, 이분은 누구세요? 우즈베키스탄 며느리가 또 있나요? 이거 고구마. 먹어요? 응. 싫어? 한국말을 잘 하시네. 아이고, 이분도 우즈베키스탄 분인가? 아, 리아 씨 동생들이구나. 한집에 세자매가 사는 거네요. 덩치가 제일 작아도 리아 씨가 제일 큰 언니예요. 두 동생이 있어서 리아 씨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데요. 시부모님하고 함께 살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입니다. 며느리가 살림만 잘하기를 원했던 시어머니는 반속이 심하셨대요. 아, 네. 아, 네. 6개월 정도 계속 다녀다녔어요. 매일매일. 신랑은 회사 다니니까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끼리 많이 있으니까 공부시간이 쉬면 공부시간이 맞춰서 오고 준비 다 됐어. 가자, 그냥 학교. 다른 나라 그냥 잠깐만 점심 많이 먹어요. 커피 마시러 오고 저녁도 꼭 저녁 식사 만들어라. 그래서 둘이 같이 그렇게 계속 지냈어요. 왜냐하면 신랑같이 대화가 안 되니까 어머니랑 같이 대화가 안 되니까 같이 있는 거 조금 불편했어, 이렇게. 타고 왔으니까 낯설잖아요. 낯설어서 그래 공부하러 다니면서 내가 들고 다녔지. 또 거기 가면 다모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탈선은 아니겠지만 또 그런 마음도 들고 이래가지고 좀 따라다녔어요. 원래 리아 씨가 살던 곳은 경상북도 경산입니다. 여기 라고 해요, 103동. 시어머니 집에서 엎어지면 코 닫을 거리. 고부는요, 잠만 딴 집에서 살 뿐 거의 함께 생활을 하다시피 했대요. 외국 사람이 부인이 되어왔으니까 음식이 틀리기 때문에 아침 출근하면서 엄마가 된장찌개 없나 해가지고 먹고 가기도 하고 나는 또 아버지하고 빵 같은 거 싫어 안 해요. 싫어 안 하니까 또 맨날 빵도 구워가 오기도 하고 좋았어요. 그때가 그리운 시어머니 이승월 여사님.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이사해 가니까 노부부의 집안이 적막해졌죠. 며느리는요, 이사 후에 왕래가 뜸해졌대요. 이웃집에서 자녀들이 쭉 와가지고 아버지 엄마 자주 뵙고 가고 인사하고 하는 거 보면 우리도 좀 그런 아쉬운 점이 있죠. 왜?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내 자식이 있으니까. 곁에 살면 얼굴도 자주 보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럴 텐데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나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좀 배우고 어머님 좋대. 바로 여기는 아니더라도 조금 떨어져가 이사를 가지. 그 뭔데껏 좀 이사를 못 갑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니아가 이사 갈 때는 얼마나 먼지, 길이 얼마나, 얼마나 되는지 뭐 몇 킬로 되는지 한국에 모르잖아요. 많이 섭섭했지. 바르간 섭섭하면 안 돼요. 됐어? 됐어? 완성? 가을 볼래, 가을. 진짜 예쁘다. 사과 같은 나의 얼굴. 어머니, 아버지, 혜정이 너무 많이 사랑해서 그래서 힘들을까 봐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 너무 어렵다. 처음부터 애기 육심 생길 때까지 좀 떼 버리려고 좀 뭐라고 하셔요. 특별히 뛰어나지 않는 한 예, 안 했으면 싶고 그런 모델을 하면은 이 아래를 엄마가 매니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일단 공부를 해야 된다. 처음에는 좀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 그러나 몇 번 얘기했지. 아 그래 어머님 말씀도 맡았고 눈이 돌아가지 말고 고깨도 돌아서 엇지 엇지. 엘사야 엘사. 운명이 허락 떨어지지 않으니까 안 돼, 안 돼. 자기 길만 쌀쌀라고 하니까 세 자매가 총출동해서 밥을 하는 이유는요. 주말 부부인 리아 씨의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아이고 보고 싶은 남편 왔다. 결혼 8년 차라면서 아직도 꿀이 뚝뚝 떨어져요. 오늘 뭐 누구 생일이야? 오늘 내가 생일이야. 어 그래? 오늘 내가 생일이야. 첫애들하고도 서슴없이 지내는 남편 영택 씨입니다. 승부가 어디 있어요? 아주 똑부러지는 애교를 가지고 있죠. 그... 둘 내 얘기지? 평상시에는 되게 많이 친절하다가 살아가면 무서워요. 맞아요. 아주 죽어요. 아직 안 죽어봤잖아요. 계속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해 봐.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처제들 졌어 졌어. 언니하고 형님처럼 살고 싶어? 네. 근데 그런 남자 없어요. 엄마. 그런 거 하나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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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에서 경찰이었던 니아 씨. 여행 갔던 영택 씨는요. 우연히 만난 니아 씨한테 첫눈에 반했다네요. 바로 처가 집에 찾아가서 결혼을 허락받고 일사천리로 결혼을 했대요. 우리 갑자기 회사에서 들어오다가 나랑 눈 맞춰가지고 시간 있어요. 그냥 차 먹고 이야기하면 괜찮은 거야. 만나고 나오고 고피를 마시니까 미안한 마음 들고 알았어. 하고 나도 논담으로 고런 해볼 거야. 마음이 들었다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논담은 진담으로 내버려가지고 동양인이 요새 처양인 쪽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다고 했을 때 머리 노란 여자는 안 된다. 엉덩이 너무 큰 여자는 안 된다. 너무 덩치고 큰 사람 많이 심했고 큰 사람은 그것도 안 된다. 키는 엄마만 하대요. 냉정보험에 엄마보다 작더만 그런데 또 하는 일이 딱 부러지기 질서있게 잘하고 결혼 잘했다. 잘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준비. 준비 다 올려야 돼. 냉장채 누가 끓였어? 내가. 응? 이사는? 요리 좀 달다. 어머니의 손맛이 늘 그립고 아쉽구먼. 이번 주부터 어머니가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거. 오시라고 하는 거야? 응. 오시라고 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좀 받아. 당신의 아들이 딱 편안하게 살 정도만 가르쳐주고 갈 거야. 지금 편안하게 살고 계시는 거죠? 사모님. 지금 불편하는 거야? 어디가 불편하냐고. 이럴 때만 사모님이야? 제발 물리지 마세요. 아직도 시어머니가 불편한 며느리 리아 씨. 그거는 많이 해요. 병원생이 한 번 많이 해요. 왜냐면 엄마 순서 맛이 진짜 좋아서 그 맛은 어릴 때부터 먹는 맛이라니까 자꾸 잦는 것 같아서 나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요.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 주자. 그래. 진짜 걱정도 안 되냐. 리아 씨는요. 시어머니 곁을 떠난 후에 늘 미안함을 안고 삽니다. 네. 저희 언니야. 저희는 뭐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밥 먹었네. 네. 한 번 오셔야죠. 응. 그 스케줄이도 보고 싶어하고. 못 간다. 네. 저기 한 번 와요. 완전 못 하고 와. 아무것도 못 하잖아. 아직 퍼려했다. 리아 씨 오실까 봐 걱정돼요. 그 며느리가 인사 한 번 한답니다. 뭘 한다고? 응. 인사.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응. 네. 몸 좀 어떠세요? 응. 그래 잘했다. 네가 잘했다. 네. 네. 괜찮아요. 네. 그래. 노원아 가보셨어요? 응. 그래 그래. 네. 어머니. 그래. 아이고 형식적인 말만 나누는 고부. 그만큼 거리감이 있다는 뜻이죠. 어머니랑 앉아있어서 마음 열어서 편하게 이야기해보는 적이 없어서 그냥 우리 많이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고 밑에 이렇게 가려주는 뭐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거 조금 시어머니라도 하고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건 나는 전혀 없는데 없어요. 마음의 벽이라든가 섭섭하다든가 그런 걸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며느리 왜 그럴까요? 그건 일방적으로 본인 생각이지. 며느리가요 시어머니 방문을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동생들입니다. 우리만 있는 걸로 알고 계실 텐데 와서 더 많이 사실대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뭐. 너무 무서워. 비자 끝나면 나가는 거니까. 근데 난 무서워. 왜냐면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말이 있어요. 하루 이틀은 손님이고 계속 살면 손님만이라고 그래서 좀 불편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마무리는 당신이 쳐. 나 무서워. 아니야. 나 이렇게 숨을게요. 안돼. 안돼. 파이팅. 아 시어머니는 동생들이 여기 있는 말 모르시는군요. 혼자서 살기까지도 해줬는데 편하게. 그래도 나 말 안 들고 마음대로 했다고 하고 좀 한마리 하실 것 같아. 그때 초대하기 전에 이야기했어요. 나도 너무 힘들으니까. 애기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머니 그냥 어머니가 애기 안 봐주면 나도 힘들다. 무조건 다른 사람 한 번 찾아봐. 동생 불러라고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몰래 불러놓은 거지. 다음날 아침. 아들에게는 못 간다 안 간다 했지만은 직접 가꾸는 밭을 찾은 시어머니. 아들이 이거 좋아해요. 며느리하고. 된장찌개 해가지고 삼삼 먹으면 맛이 좋잖아요. 아이고 마음은 벌써 아들네 집에 가계세요. 근데 왜 안 간다 그러셨어요. 이 여사는요. 아직도 갑자기 곁을 떠난 아들 며느리한테 섭섭한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뭐 이 고생 해가면서 뭐 아들 먹는 거 며느리 먹는 거 내가 챙기게 됐나 싶은데 또 어떨 때 생각하면 아들은 영원한 짝사랑이기 때문에 그 부모 마음을 천분의 1이나마 알아줄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들네 집을 방문하기로 한 이상 이 여사는 준비할 게 아주 많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는 건데요. 아유 세상에 바쁘다 바빠. 엉덩이 붙일 새가 없으시겠어요. 근데요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알까요? 아이고 신났다 신났어 아이고 제 뜻대로 살기를 바랬다는 며느리 리아씨예요. 친정 동생들까지 와 있으니까 며느리 세상이죠. 기름을 듬뿍 넣어서 만드는 우즈베키스탄 요리 팔로프. 돼지고기를 안 먹어서 쇠고기를 이용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볶음밥 하는 거예요. 우리 신란도 식구들도 잘 싫어해. 해종이도 많이 안 가지고. 그래서 오늘 날 먹고 싶었던 때 한 달에 한 번. 그나마 동생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대로 해 먹지 혼자 있으면 맛이 나겠어요. 날씨는 이거랬지. 둘이 뭐 많아? 날 많네. 올 때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식사 후에는요 우즈베키스탄식의 기도도 빠지지 않습니다. 감사의 기도하는 거예요. 다 먹었습니다.